감사한 금 이순묵 형제 김금희 자매님 딸 이혜미 결혼식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감사한 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기 형제님 본교에 한두 번 가고 다른데 여기저기 간다는데 아주 좋은 생활 같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 해보면 어떻게 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다.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미술 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집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먹고 자고 가족을 보호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고밀도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살지만은 더 소통이 안되고 더 피곤해진 세상에서 내 집은 어딘가 하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딘가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쉼을 얻을 곳이 어딘가 하는 그 주제죠. 그리고 이제 왜 내 친구의 집은 어딘가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쉼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는 친구의 집이지만은 그 작품들의 키워드는 전부 관계 매점이 키워드였습니다. 저는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작품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그냥 그림 그려놓고 뭐 어떤 뭘 만들어서 전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란 개념을 완전히 바꾸듯이 집에 대한 개념도 그걸 보니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집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이 쉼터라는 것이 고정된 거주지로 딱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대상, 여러 장소, 여러 환경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좋은 느낌을 가질 때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의 쉼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 매점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이 축적되고 이제 집의 개념을 그렇게 설정해 나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거주지, 집, 이것이 과연 우리 쉼터인가 인간은 이제 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이동해 다니는 그것이 인간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인가 시작이 됐겠지만 인간은 이동을 해서 지구를 뒤덮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이제 호모노마드라고 유목민 인간 돌아다니면서 더 나은, 더 양을 먹이기 좋고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갈망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이 들고 노후에 집을 어디 한 채 마련하고 거기서 노후를 보내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거기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진정한 내 영혼의 쉼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쉼터는 내가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또는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가장 즐겁고 보람된 어떤 그런 일 속에서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쉼터라는 거죠. 요즘은 대한민국의 카페가 이래 많은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카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카페만 이렇게 찾아다녀도 정말 건강산 1만 2천봉이 아니라 카페 10만 봉우리를 찾아다닐 정도가 되죠. 한 10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카페만 그러니까 10만이 이를 돌아다녀도 늘 새로운 카페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거의 비슷해지고 이런 생활이 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사람이 쉼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 쉼이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 전시회가 제목은 집이라고 썼는데 읽기는 관계매점이라고 읽어야지 작품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안에 하는 것은 우리가 말 자체로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어디 안에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매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 이것이 마지막 요한 게시록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은 장소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지요. 하나님의 거처는 자신과 관계매점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구약으로 거슬러 가서 말라기 4장 6절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터가 되는 우리의 집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아지고 우리 사정이 하나님에게 아심받았다. 이것이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쉼이 있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광태 형제가 자신 간증을 하고 또 변명주 사미도 간증을 했는데 광태 형제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참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이제 이랬다는 간증을 하고 변명주 사미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를 끝까지 돌보는 그 아버지 선임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는 대처성과 갈라지면서 결혼 안 해야 되는 조개종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그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억이 자기한테는 바로 필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자기한테는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광태 형제처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다윗도 그랬고 꼭 나빠서가 아니라 다윗도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이런 전제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영원한 아버지께로 오히려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의 근원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했는데 그것은 내가 근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내 근원을 보시는 분 앞에 섬으로써 내 행위에 대한 판단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판단받는 일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판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어째 사도냐 너는 예수를 빗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사도성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 속에서 내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판단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판단 속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참으로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있게 됩니다. 사실은 판단받는 일이 매우 큰 일이죠. 누구한테 한 소리만 들어도 잠 못 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싫은 소리 한 소리만 들어도 그런데 어떻게 판단받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 때문에 기쁘고 살 이유가 생기고 또 판단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자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나를 아시고 내 용도를 아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 앞에 설 때 거기서 내 가치가 발견되고 내게서 참 취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신 분 앞에 나의 근원이신 분 앞으로 가는 것이 내 행위에 대한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거기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가면 저 사람이 뭘 했냐 여기서 자유롭기가 참 힘듭니다. 다 뭘 했냐 하는 것으로 뭘 했고 뭘 가졌고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판단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셨냐 이렇게 개수되는 세계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원으로 가면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집에 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뭘 했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셨냐 하는 것이 나에게 개수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린 내가 뭘 했냐 하는 것을 들여다봐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정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걸 내세우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판단하는 사람도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앞에 서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23편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다는 고백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뭘 했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편, 24편이 우리에게 가장 심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가득 찬 글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심을 얻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했는가 또 자기를 살피고 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편, 23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뭘 했냐 하는 데서 자유로워져서 우리에게 안식과 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내 거처, 내가 살자면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어야 그것이 내 거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어디를 가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또 나를 맞춰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지어진 그대로 그대로가 인정받는 곳은 지어진 분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유가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만 우리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애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요구는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살고 그랬기 때문에 애쓰는데 애쓸수록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면 애쓴 만큼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애쓸수록 더 만족도가 안 되고 제가 신학교 가서 한 1년을 지내면서 그 가장 많이 떠올랐던 구절이 저울에 달면 네가 저울에 달려 네 모자람이 드러났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해질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런 문제도 없는데 뭔가 반덕해 보려고 하고 잘해 보려고 하면 모자람이 드러났다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있는 겁니다. 율법이 주는 정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래에서 우리가 뭘 했다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자리에서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안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침이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이건 달력이 다르지만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다는 것 쉬는 일주일에 일요일이 제일 우리는 일하고 하루 쉰다 생각하는데 쉬고 일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것이 당신의 필요구나 당신이 나를 필요해서 꼭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 나구나 거기서 안식할 때 우리 애쓰는 것이 사라지고 안식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나를 고치고 만들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손대지 않고 나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사는 거지요. 자존심은 좀 아니지만은 자존감이 높아야 자존심도 가볍게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자기 손이 나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손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펴지고 나를 고치려는 수구에서 자유하게 되죠. 야곱은 늘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움켜지려 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것도 불만이었고 불만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겠죠. 그래서 형의 장작권도 움켜지려 하고 사랑하는 여자도 자기가 움켜지고 싶었고 자식도 내 집도 다 자기가 내 집을 이루고 내 소유를 채우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면 처음에는 그것이 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다 취한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다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고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잃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었던 곳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까지 내려놓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손이 펴져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일생을 움켜지려 했고 손이 펴져서 축복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취하시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종교계열을 일으킨 루터도 다 율법 안에서 굉장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들려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 거죠. 율법으로 살 때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명의 법에서 자유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공부했던 사람이죠. 저도 옛날에 공부했는데 그것이 공부한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것이 이제 저녁에 오면 허탈하고 공부한데도 그것이 허탈하고 공부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뒤로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들이 공부했던 시간이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말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땐 자기가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소서 5장에도 거룩한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를 말씀하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신랑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내가 나를 다듬고 고치려 하는 노력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거기서 내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내 목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들려고 하는 수고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게 하려고 한다면 절망이고 털어서 먼지가 나면 율법 아래서 영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수고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그할 곳이 많아진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다. 그 눈으로 갈수록 세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더 많이 이해되고 더 용납되고 나와 다른 사람이 누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저기 가다가 시영에 있는 일광희 집에 갔는데 우리 유치부에 오는 일광희가 온다고 편지도 써놓고 목사님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애가 모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무슨 질문이 있냐 하니까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주형이 주형이 내가 뭐라고 했지? 일광희 형제 아들 주형이 구원이 뭐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물으니까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건져줘야 되잖아. 건져주는 게 구원이지. 그리고 잘못된 위치로 가 있는 사람을 보면 바른 위치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 바른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구원이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긴 설명은 좀 커야 할 때 할 때가 그러니까 그냥 아 하고 말더라고요. 더 꼬치꼬치 물었으면 곤란할 뻔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구원이 단체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내 한 사람이 깨끗게 되고 제사 안 받고 깨끗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지나치게 어떤 가르침들 때문에 매여있죠. 근데 처음 구원의 그림이 출애굽이잖아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건져냈다. 이것이 구원의 그림인데 그 그림은 단체적인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소설을 보면 예배 소설의 구원은 내가 제사 안 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단체적인 구원 여기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라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나 혼자 완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되는 이것이 교회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냐 하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믿습니다 하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은 나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는 것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목표가 되고 교회가 구원이 목표가 되면 내 개인이 온전하려고 해서 평생 애쓰던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고 우리는 나라로서 완성되게 됩니다. 내가 부분이어도 좋고 99가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쓰여도 되는 그것이 나라의 구원이죠. 내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죠. 골로서에서 2장 2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혼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혼자 아무리 깨닫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요. 다 내 말 듣고 좋아서 온 사람들만 있다면 그건 아주 좁은 세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혼자 낚시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함께 금을 쳐서 잡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말씀 안 들리는데 왜 여기 있나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사도잡고 있거든. 또 누군가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잡혀있고 붙들려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물처럼 네트워크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능을 하면서 서로 품고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중에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고 여기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저기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아놓고 보면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온전한 세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미물이라 할지라도 있을 곳이 있는 건 구약이지만 선전에 대한 이해가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에 충만이 되고 그리스도가 마뉴시고 마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한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길이죠. 그래서 회기라 되면 행동하기 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고 하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아무 풍성이 없죠. 옛날 싸이가 한참 선풍적인 느낌을 얻을 때 캐나다 있었으니까 방송에서 뉴스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 방송에서 그 현상을 이런 현상을 두고 그때 생각나는 게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 묻는데 대답 답변하는 사람이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다.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되고 회기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가 힘들다. 한국의 어떤 문화의 자유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대단해서 크고 많아서 정말 신기한 물건들을 금방금방 따라 만들고 이번에 보니까 머리 드라이하는 기계가 아주 작은데 아주 강력한 희한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만든 짝퉁인데 이름이 차이슨이라는 그런데 성능이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값도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없으면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내가 더 근원으로 가는 것은 더 깊은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뜻과 판단과 계획과 이것이 다 아버지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그럴 때 우리의 거처가 넓어지고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사람하고도 복된 관계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나의 참 거처가 되고 사람들이 나의 거처가 되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관계인데 경쟁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관계를 못 배우죠. 누구를 이겨야 되고 누구를 눌러야 되고 그래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다 관계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좀 그런 것이 덜해도 내가 누군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다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모자라서 관계가 된다면 내가 완전해서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사랑과 모든 조건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알아지고 축복으로 경험되고 그래서 몸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그 계신 상태 아버지 안에 모든 사람들의 손사와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용도대로 있는 그 상태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더불어서라도 복된 관계를 누리며 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엮여져서 누구도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온전한 사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